Q. 왜 AV 배우로 데뷔했느냐 이런 의혹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왜 데뷔한 겁니까? 단연 돈 이야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. 돈 때문은 아니고 내가 다시 연예계 복귀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AV계로 시작을 했다. 근데 이제 한 두 편 하고 말려고 했는데 팬들이 많이 생기고 응원을 해주고 거기서도 소통이라는 게 생길 수 있을 테니까 짧은 시간 내에 라이징 스타가 되면서 배우도 좋고 우리가 말하는 돈도 굉장히 벌고 하니까 좀 결심을 하게 됐다. AV 배우를 되게 좋아하고 그분들의 팬미팅 같은 거 따라가고 우리나라에서도 AV 배우의 팬미팅이 있다는 걸로 저는 봤어요.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거기서는? 그러니까 뭐냐면 팬미팅이 와서 예를 들어 김 기자님이 AV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약간 특이한 점은 사진 촬영 시간이 있어요. 사진 촬영 시간이 있는데 근데 사진 촬영을 할 때 약간 뭐 DVD를 두 개를 구입하면 다른 포즈를 취해준다든가 그때 입었던 의상 이런 거 판매를 하더라도 경매처럼 직접 이 소통을 이렇게 벗어 주셨습니다. 직접 전달을! 이 소통을 이렇게 벗어 주셨습니다. 이렇게 벗어 주셨습니다.